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선거에서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또한 영입 대상자가 득표활동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영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비교적 정치판의 경험이 많은 김한길 선대위 세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신지혜 영입은 두고두고 윤 후보에게 부담을 크게 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2030 남성들 더 나아가서 2030 세대들 가운데 이번에 영입한 아주 극렬한 그런 페미니터 신지혜 씨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반발을 그냥 설득해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이 다급했던지 29일 날 윤 후보는 신지혜 영입 반대 그룹을 만나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은 항의하거나 침묵하거나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대착오를 어떻게 김한길 씨가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하게 당내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악수를 스스로 두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3구 대선은 야당에게는 넘을 수 없을 만큼 불리한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는 수마다 악수를 계속해서 두는 것을 보면 정말 국민의 힘, 나아가서 윤 캠프에 몰려있는 나이든 남자들이 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여명 전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서울시위원회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큼 충분한 가치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명 본부장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에서 젊은 사람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마구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소나기가 그냥 퍼붓듯이 젊은 사람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윤 캠프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위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번에 젊은 사람들의 표를 다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부 총질이나 비난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12월 22일 날 여명 씨의 주장입니다. 바로 선대위에서 신지혜 씨 영입 발표가 있었을 때 여명 씨가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잘 씁니다. 제목은 신지혜 영입은 이대남 뿐만 아니고 이대녀의 표도 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 전부의 표를 날리는 지름길이자 첩경을 이번에 바로 윤 캠프에서 김한길 씨가 주도했다는 것이 바로 여명 본부장의 견해입니다. 제가 내부적인 그 주장을 여명 씨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문제를 잘 지적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꼴통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페미 대장부로 불리던 메디컬 급격한 페미니스터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의 선대위 후보 직속 세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의 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신지혜 씨는 좌파 진영의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녹색당에 입당했고 극성 페미니즘이 온라인상에서 기성을 부리던 지난 2018년 페미니즘 서울시장을 기치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도 몰랐고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준석 당대표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세시대위원회 정권을 김한길 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신지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어느 결의 사람인지는 전혀 파악전인 듯 합니다. 국민의힘의 홈페이지와 보수 성향의 2030 커뮤니티는 성난당심과 비판 여론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탈당 인정에 이어서 차라리 이재명을 뽑겠다라고 성토하는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윤석열 당선은 50년 페미정권으로 가는 길, 국민의힘 최악의 악수를 하면서 비판거리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대 익명 게시판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지혜 영입과 20대 여성 표심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이 정도의 반발이 나오는 그런 결정을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개차반으로 만들었냐 이야기죠. 이런 정도의 소위 정무적 판단이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제가 볼 때 행편이 없습니다. 다시 여명본부장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대 남, 20대 남성만의 지지도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40%를 오세훈 시장은 43%로 20대 여성 지지위를 얻고 당선됐습니다. 남성들이 극단적 페미니즘과 이외에 편성해온 정부 여당에 붕괴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 역시 보다 상식적인 정당에 표를 던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넷 페미니스트들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오프라인에서도 뭉쳐 활동하며 현실 세계에도 극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여성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여대에서는 여성스럽게 꾸민 학우에 대해서 정신적 린치가 가해지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인 여성은 극렬 페미니스트를 반대합니다. 이 정도 여명본부장의 거를 읽고 나면 도대체 김한길은 무슨 생각을 갖고 신지혜를 영입했느냐 이렇게 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정국을 판단을 못하느냐 그 정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무한다고 위원장을 하느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 후보 앞에는 계속 악재가 하는 겁니다. 악재가 안 닥치다로 선거는 지겠죠.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왜 지는 걸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여명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신지혜 씨는 극단 페미니스트들의 여론을 모아서 정책화하고 그들의 한 줌 지지를 기반으로 자기 정치를 해서 이런 값을 높인 인사입니다. 그녀의 전적은 비단 페미니점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신지혜의 정체성은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도 맞지 않고 표를 얻는 데도 도움되지 않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입하냐의 이야기. 정신이 있는 거냐의 이야기. 제가 이 문제를 파고들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 아주 죽기로 그냥 패배하기로 각오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여명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될 것이 뻔한 인사를 기습 영입하면서 윤 후보에게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보고도 없는 선대위는 대체 무슨 정신입니까. 정권교체는 다시 득세를 꿈꾸는 소수의 몇 선 국회의원들 날이 들만의 열망이 아닙니다. 윤 후보 역시 우리 국민과 보수 유권자의 분노한 신념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띠는 선수일 뿐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여명본부장이 서울시의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글을 아주 잘 써네요. 글을 아주 핵심만 딱 질러서 이렇게 딱 누구가 있더라도 핵심을 간파할 수 있도록. 그렇고 별로 사심이 없는 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 논평입니다. 여명시의 비판에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정신줄 논 결정을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주변과 상의 없이 이렇게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누가 기습적으로 했습니까. 김한길이 했습니까. 김한길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조속기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우둔한 짓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냥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12월 24일 날 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신지혜 씨가 이석기 단원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석기 단원서에도 서명을 한 겁니다. 2019년 12월 11자 뉴스 이래 이준성 기자는 이석기 구명위원회 인권의 날을 맞아서 연말 0시 특별 사면해야 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울 구명위는 이석기 전 위원회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을 모아서 2019년 12월 청와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맨 처음 나오는 인물이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소희 오대영 미래당 공동대표 등 각계 대표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됐다. 저의 논평은 김한길 위원장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는 빠른 시간 내에 해촉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해촉하라 말하라 이렇게 방송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 정말 해촉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색이 아주 짙은 선거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악수에 악수를 들면 결국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윤캠프 내부에 한자리 하겠다고 모인 나이든 남자들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심 좀 내려놓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떻든 이 정권이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간 것을 보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한길 씨 정신 차리고 빨리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우둔한 자가 잘못된 거 알고 끌어가는 겁니다. 판단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신속히 고치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윤 후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정권을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국을 몰고는 그런 사람을 영입할 수 있습니까? 보다 보다 보니까 참 다들 그렇고 그렇습니다. 뭘 좀 잘해야 잘하라고요. 내 방송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자리 좀 잘하자는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